막내들이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고 통통 튀는데 막내 셋이 아니에요 막내 셋은 아니고 한 양은 언니 라인이고 이제 혜린 양과 정아 양이 굉장히 깜찍한 걸 잘해요 근데 저희의 컨셉이라든가 EXID 색깔이 너무 깜찍한 색깔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거에 좀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드릿은 유닛그룹으로 예를 들면 오렌지캐라멜 분들처럼 그런 귀여운 음악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드릿은 그런 거 되게 많이 췄어요 세 분이셔요? 아니 아니 잠시만 거기서 되게 늘어버렸다